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주둥이 입사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찍었어? 자구리가 멀머리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인가요? 대박이다 이거 하나? 아시 삼각김빵? 하나 삼각김빵 신기해서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 하나? 저를 못해요 대박 푸킹몬빵을 실제로 탓으로 탓으로 아 초코럴! 초코럴 먹고 싶은데? 파이리 빵도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. 요걸 하나, 깔을 에고 하나 먹고 달달한 거. 가이돌, 금붕. 요거 하나? 한 때문에요, 손질된 한 때문에요. 오랜만에 먹는 편이죠. 이 날은 제가 한 때문에 먹어준거예요. 샤워 Pour! 치즈, 호불닭, 닭, negative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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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겠습니다 여름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재밌어서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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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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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potential 결제 부추 후추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서 갑자기 내 헤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팬분들도 보고 국김모빵도 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